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화물차 업계에서는 물류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야단이 났습니다. 화물 운임이 최고 88%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운송비 부담이 기존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늘어나면서 중소 운송업체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고 영시의 운송업자들은 줄도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터럭 운전 기사들의 일자리도 속속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제가 한국의 사업체들을 촛두화시켰던 일이 바로 물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화물차 업계의 꼭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화물차 업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화물차 업계의 물류 최저임금제는 이른바 안전운임제도라고 불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민노총의 공공운수 노조가 2008년부터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시장 운송 노임이 낮기 때문에 과속이 발생하니까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운임을 올려달라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지금은 이 정부의 권력 기반이 민노총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민노총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는 것이 문정권의 제1번 정책 우선순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중순에 안전운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적으로 그냥 가격을 결정해버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컨테이너는 키로당 평균 2277원, 시멘트도 키로당 평균 957원의 최저임금을 결정해버립니다. 당시 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운임이 평균 12.5%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안전운임제도는 생산성이나 업계의 지불 여론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냥 법정 가격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정부는 무선무선 위원회를 참 좋아합니다. 무선무선 위원회에서 무선무선 가격을 결정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학문적으로는 조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합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주의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정 분야에 대한 가격을 위원회가 다수길로 통과시키는 전형적인 가격통제정책이고 이런 정책은 상당히 많은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키고 끝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지 가격이 왜 위원회에서 결정되냐 이야기죠. 정부가 실제 시장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계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운임을 가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받을 수 있는 가격 현실이죠. 그런데 받고 싶은 가격은 당위죠. 위원회에서는 주로 당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엉망진창으로 되죠. 지금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업계는 최저임금제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듯이 안전운임제라는 물류 최저임금제도 운인동으로 함유롭게 큰 피해를 끼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민노총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수건 사업을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다음 질문은 안전운임제 도입의 효과입니다. 일반 컨테이너 운임은 기존보다 12.5%에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목적지까지 운송하던 도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신는 하물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환적하물이다 그렇게 부르죠. 환적하물 같은 경우는 평균 75% 최대 88%까지 운임이 올라간 겁니다. 환적하물 운임이 급등하자 세계 1등 가는 그런 머스크 같은 글로벌 선사들은 환적항구를 부산에서 다른 대체항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1위 선사인 머스크의 경우에는 환적 물량은 2019년도에 135만 톤에서 2020년도에는 105만 톤으로 22.2%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2020년이 이 정도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가 부산을 대체하는 다른 항구를 찾아낸다는 이야기는 부산의 존재에 수십 년간 존재해 왔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둔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환적항구 2위가 부산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50년, 60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이걸 망치는 데는 한두 달이면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짓을 문정권이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위기의식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이달 중순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안전 운임 때문에 외국 선사들의 한정 물량이 2020년 부산항에서 약 61만 TEU, 여기서 TEU는 20피터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이야기합니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1TEU당 0.009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61만 TEU가 2020년대에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5,400개 정도의 일자리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환적항구로서 명성을 날려온 이유입니다. 전세계 부산에서만 올해 약 5,400개 정도의 해운업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또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많은 물량이 환적항구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아마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형편이 되는가?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중시하기보다도 당위에 맞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실과 당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군두론에는 불변의 명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당위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임금을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가 여부는 현실이고 임금을 얼마를 받아야겠다는 것은 당위인 거죠.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우리가 임금을 얼마를 받아야겠다는 것을 그냥 법정 최저운임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서로 거리가 먼 것이므로 행해져야 하는 것을 위해 행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존보다는 오히려 파멸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위를 고집하게 되면 골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위를 고집하게 되면 개인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인 거죠. 내가 혹은 우리가 봉급을 최소한 얼마 이상은 받아야겠다 받고 싶다는 것은 당위인 거죠. 그러나 생산성의를 뒷받침해 두느냐 아니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불 여력이 있냐 이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당위만 주장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비극적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임금 급등으로 문재인 정권이 범한 가오가 바로 현실을 무시하고 당위만 앞세운 비극적인 결과인 거죠. 꼭 같은 실책이 하물차업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환적 항구로서 세계 2위라는 그런 명성을 만들어온 부산도 환적 항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빠르게 명성을 잃어갈 것으로 봅니다. 비산데 누가 부산항을 사용하겠습니까? 다른데 대체 항구를 개발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만들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 만들어낸 거. 손을 대는 것마다 나라의 구석구석을 파괴하는 일을 해온 겁니다. 대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그냥 다 망하는 거죠. 없어지거나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류 최저임금제 이른바 안전운임제라는 겁니다. 당위에 매달리면 죽는다. 현실에 매달리면 잘된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망치게 하는 정권이 범한 또 하나의 정책 실패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